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선거는. 선거 조작도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라는 것은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특정정당의 전산조작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어제 총선이 정말 심각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관외 사전투표를 오근호 대표가 추정한 것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관외 사전투표가 경기도의 122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추정해놓은 걸 보니까 464만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한 거지 않습니까? 오근호 대표께서. 그것은 뭔가 하니까 2016년 총선에 비해서 1.75배 정도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우려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 수가 과거에 3만6천표에서 7만4천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7만4천표 안에 위조투표자가 들어있는 거죠. 3만7771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대로 상식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가짜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여러분들 당일투표 100장당 2022년 또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전투표가 50장 정도 있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몇 장 있는 거면 88장이 있는 거잖아요. 가짜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전산 조작하고 위조투표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4.15 총 4월 10일 총선에서는 이제 오그노 대표가 사전투표자 수 총수가 한 1813만 명이 될 것 같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힘당 있는 사람들은 뭐 1813만 명 이렇게 하겠죠. 지적인 활동이 전혀 없으니까. 그게 참 나라가 제가 자주 이야기 합니다마는 수출시장에서 물건 팔아야 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살지만 최근 가지고 먹고 사는 공직자들은 아주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너무 지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 겁니다. 1813만 명이 무슨 뜻인지도 본인도 모를 겁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결과를 다 만드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10월 15일 사전선거 투표지 인쇄용 롤 용지 구매를 위해서 경쟁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구매 수량은 10만 7907 롤이고 가격은 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7907 롤 가운데 80%는 사전투표에 사용하고 20% 정도는 여분일 거라고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보게 되면은 이 한 롤이 150m 150m니까 cm로 해소하게 되면 15,000cm입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는 비례대표가 좀 많아가지고 한 장당 70cm가 될 걸로 보는 겁니다. 70으로 나누면은 214롤 214명 그러니까 얼추 롤 한 장당 210명분이 나오는 겁니다. 210명분. 그러면은 이번에 구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입한 10만 7907 롤을 210명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예상 사전투표자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2266만인데 그중에서 20%는 빼고 80%가 선거에 투입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게 되면 1812만 8376명 정도가 사전투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을 하고 있구나. 이게 1813만 명입니다. 롤 용지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이제 오근호 대표께서는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 비해가지고 11%가 증가했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럼 11% 정도가 될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오근호 대표가 사전투표자 수가 1813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시게 되면은 2016년 총선에서 그냥 좀 숫자가 작은 제외국민인 걸 다 빼버리고 몇만 명이니까 관내, 관외만 합치게 되면 504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130%가 늘었고 그리고 대선에서 2016년 총선에 비해가지고 221% 늘었습니다. 오근호 대표가 여러분들 예상한 사전투표자 수 1813만 명을 가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2024년 총선은 2016년 총선에 비해가지고 259%가 늘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2016년 총선에 비해가지고 2.6배 정도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흥미롭게 보셔야 될 것은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그렇게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냐 그걸 제가 의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늘리는 것은 필수적이다는 거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야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뭡니까 전산조작도 하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자들은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거가 2016년을 기준연대로 하게 되면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날이 갈수록 130% 221% 259%까지 계속 늘어나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늘어나야 되거든요. 늘어나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당일은 또 줄어듭니다. 당일은 당일은 2020년도에 2016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9.5% 2016년에 비해서 대선도 마이너스 7.9% 당일은 줄어들고 사전투표 선거인 사전투표자 수는 뭐 130% 221% 259%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거의 짐승들 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진지하게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관찰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숫자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를 가르쳐줘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계속 높여온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을 무한정 높일 수가 없으니까 당일 투표율은 또 계속 낮추온 겁니다. 보시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전투표 물론 좀 오차는 있겠죠. 롤 용지를 가지고 예상을 한 거니까 그러나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자들은 뭐 빠삭할 거 아닙니까 선거를 한 번 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이번에 얼마가 될 것이고 얼마가 되면 20% 정도의 여분을 가져야 되니까 이번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얼마를 받아야 된다. 롤 용지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813만 명인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전투표자수가 1160만 명 1620만 명 1813만 명으로 계속 늘어다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제 이야기 요지는 공박사님 그냥 우리 편에 이기면 선거 부정이든 선거 사기든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선거하는 사람들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편이 잘못한 것은 그냥 정이니까 그냥 듣고 넘어갑시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치면 그건 더블당 했든 국힘당 했든 나쁜 겁니다.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국힘당의 문제도 아니고 더블당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선거 부정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 그냥 나쁜 겁니다. 한동훈 씨가 음모론을 주장하고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겁니다. 그거는 한동훈이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람은 반듯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적인 반듯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편이니까 봐주자.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봐주자. 그건 아니죠. 나라도 반듯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큰 차이일 겁니다. 우리 편이니까 선거 좀 도덕질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의견을 함께하기가 힘든 거죠. 선거를 부정선거를 은폐하면 그게 대통령이든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평범한 시민이든 간에 나쁜 잘못된 일인 겁니다. 잘못된 일인 거죠. 저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우리가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조사가 급증한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아무리 여러분들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보시게 되면 이게 1813만 명 정도가 예상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롤 용지를 구매한 것을 가지고 그 롤 용지에 80버셔든가 선거에 투입될 것이다. 그래서 역으로 오근호 대표께서 이렇게 1813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장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사전투표장에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발표할 것 같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죠.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는 항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1813만 명이라는 것은 발표하는 것이다 발표. 실제로 이런 1813만 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나온 게 아니죠. 그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의 비극이자 희극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몇 명이 나온지를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사전투표 자수를 알기 위한 노력을 국민의힘이 전혀 여러분들 시도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관위로 하여금 마음대로 발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용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표가 오근호 대표가 여러분들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교하게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에 총선해서 시간이 가면서 2년마다 계속 뭐죠 사전투표 자수가 2020년에는 1160만 2022년에는 1620만 2024년에는 1813만 여러분 이상 안 합니까 괴상 안 합니까 저는 아주 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계속 발표 사전투표 자수를 뻥튀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물론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분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과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야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냐 그럼 이번에도 화끈하게 하겠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사전은 뭐 몇백 프로 늘어나는 겁니다. 130% 221% 259% 2016년 총선에 빼가지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2016년 총선이 가장 때가 좀 덜 묻었던 때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에서 관외 사전투표는 전국적 차원의 조작이 있었고 제외 국민투표는 전국적 차원의 조작이 있었고 관내 사전투표는 전국적 차원이 아니고 강원 제주 등 일부 지역에 조작이 있었습니다. 때가 가장 덜 묻었던 때가 2016년 총선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때가 덜 묻었던 총선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에 최대장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그러나 조작을 한 것은 사실인 거죠. 2016년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좀 조작값이 낮았던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면 그냥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서울법대를 나왔던 하버드를 나왔던 간에 그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하고 여러분들 전혀 결이 다른 양심불량자일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학은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의심과 의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문명이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괴상하다 신기하다 특별하다 특이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특별하다 특이하다 기하다 괴상하다 그렇게 못 느끼는 사람 같으면 그거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냥 후기 조선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그냥 모습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왜 늘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늘리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그러면 선거인수로 사전특조자 수가 1800 여러분들 13만 명이면 41%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조작 엔진의 핵심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12.19% 2020년에 사전투표율이 26.7% 2024년도의 예상치가 41.12%입니다. 42.12%가 안 나오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른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이 테이블 하나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균으로 12%대에서 41%까지 뛰는 겁니다. 이걸 다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지금 한동훈 씨고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다들 벌받을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업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11.5% 20.1% 20.6% 이 20.6%는 많이 안 올랐죠. 윤 대통령 등장하고 한 달에 안 됐을 때거든요.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면 이때는 또 30%대가 뛰겠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저무는 겁니다. 건국전쟁 보고 눈물이 흘렀다. 뭐 슬프다. 그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이거는 건국전쟁보다 훨씬 심각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자식들하고 그냥 노예가 돼 가지고 남이 정해주는 대로 대통령 모시고 국회의원 모시고 살아야 될 일이 곧 여름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건국전쟁은 눈물 흘리지만 뭡니까? 이 문제는 다 침묵하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도표입니다. 대선 때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특별이 26.06%입니다. 2022년도에는 240만 표 정도 조작했잖아요. 36.9%입니다. 다음에 2017년에는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40% 이상 올리겠죠. 사람들이 다 익숙해질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만드는 겁니다. 나라가 진짜 여러분들 그냥 정상적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미친 나라가 된 겁니다. 다음에 대선 때 2017년도에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40% 이상 올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번에 41%면 다음에 한 45% 50% 올릴 겁니다.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이 뭡니까?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라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냥 사실과 진실을 고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이거 보고도 그냥 돼지 여러분들한테 진주 던져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끼들하고 여러분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면은 그림 보면 책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표를 이렇게 쑤셔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의 250세계에서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표를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이 표를 쑤셔 넣어줘도 그냥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3만 7771표를 쑤셔 넣어줘도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국팀도 입을 다물고 완전히 뭡니까? 맛이 간 것뿐이야.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된 사회인 겁니다. 이런 사회가 잘 되겠습니까?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조 투표율을 쑤셔 넣어주는 게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10번 위조 투표를 쑤셔 넣어줬는데 다 입을 다물고 난 모르겠다. 그래야 민경욱이 목을 친 겁니다. 나라가 다 넘어간 겁니다. 내 이야기가 제가 연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참 뭐죠? 이렇게 뭐 불이하고 싸울 때 그런 젊은 나라에 뵈가지고 이제 좀 관주할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야기를 남들이 안 하니까 그냥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런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이 표는 한 분이 작성하신 최태림 전 출판님께서 작성한 내용인데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에 3만 7771표의 위조 투표지가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국민의힘이 깔아뭉개인 거죠. 그러니까 민경욱 후보의 모가지를 날리는 거가 신기한 건 아닙니다. 원래 다 예상됐던 거죠. 왜냐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침묵하는 거 이미 그때 다 예상이 된 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때 울산교육감선거에서 이런 조작값 기준으로 35%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불구하고 그 침묵하는 거 그때 여러분들 다 그냥 국민의힘의 정체성 국힘당의 정체성 국힘당 사람들은 표 달라고 하겠죠. 표? 뭐 여러분이 알아서 주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표? 그렇게 해서 표 달라고? 표 주면 다 빼앗기는데? 그래도 표 주십시오. 그래도 이재민이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제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매번 이름 준비해가지고 1년도 아니고 4년 동안 했으니까 내가 아마 피폐해지기가 쉬운데 제가 멘탈이 워낙 강하고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의 빛을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건강하고 영혼건강을 다 유지한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외칠 때 이 문제를 막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걸 외칠 수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더 가혹한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나발디처럼 여러분들 죽이겠다 하면 입을 다무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의 47살의 그런 인권 변호사인 나발디씨가 이러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 입을 대부분 다물거든요. 너를 그냥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입을 다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관위가 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왜 역사적인 이야기를 자꾸 덜 죽입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보려면 현재도 보지만 과거를 봐야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좀 더 또렷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지적활동들이 과거의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있고 미래의 일을 전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업에서 바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좀 더 내다보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 거를 함께 이러면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야기할 때 제 이야기의 요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모두 9분의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문정권 하에서 6번, 윤정권 하에서 3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야 H님이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전수분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분석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관외 사전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을 했고 2016년도에 제외 국민투표는 그냥 내놓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2016년에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관내 사전투표도 부분적으로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바꿔야 됩니까? 추가 분석을 해보니까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현재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모두 10번의 사전투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새누리당 하에서 여러분들 치러졌던 선거고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을 여당이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당을 여러분들 밀어주는 선거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는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제주 2016년 총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이 보시게 되면 훔친 거하고 더해준 거가 거의 좌우대칭입니다. 이걸 데칼코마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당이 차익값이 플러스 6.46 새누리당이 마이너스 5.33 기타당이 마이너스 7.0 두 개를 업초 합치면 여러분들 뭐죠? 6.03 정도가 되네요. 아마 여기에서는 기타당도 표를 훔친 것 같네요. 이렇게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위원회의 사전투표 조작 세력들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2년까지 하고 있으니까 2012년에는 또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제주직할시죠. 제주직할시인가 제주특별시인가에는 3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3개 선거구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 선거구의 차익값 관내 사전 이거는 이 차익값은 이런 관내 사전이 아니고 그냥 사전입니다. 사전. 사전 빼기 당일. 관내입니다. 관내. 관내 맞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갑에 더불어민주당 차익값 플러스 6.69 최누리당 마이너스 4.50 기타 마이너스 2.19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정확하게 뭐죠 마이너스 6.69가 되는 겁니다. 조작값 분석을 해보게 되면 두 사람 한 개 훔쳐가지고 한 사람 한 개 더해 줬을 겁니다. 제주을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4.4 최누리당 마이너스 3.23 기타 마이너스 이쯤에 이러면 정확하게 이러면 뭡니까 두 개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4.44입니다. 플러스 4.44 마이너스 4.44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뭡니까 좌우가 대칭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당 플러스 8.25 최누리당 마이너스 8.25 후보가 딱 두 명만 나왔으니까 도덕질 한 거하고 대중과 그대로 일치하는 거죠. 이 8.25 8.25 그럼 여러분 이걸 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제주 서귀포시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16.50% 16.5%를 이러면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네 이게 그런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jih님이 전수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참 뭐 이게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분석을 그냥 해서 이렇게 그냥 제공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 동안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던 고관대작들이 노력하는 것은 나는 못 봤습니다. 모두 다 사악함과 여러분 손을 잡고 타협해 가지고 나라가 넘어가는 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힘을 다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고관대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위 4년 동안에 제가 선거 문제를 규명하면서 이름도 없고 삐뚤 없이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투입해서 이렇게 도움 줬던 사람들은 고관대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관대작들은 다 이런 연락 끊고 자기한테 피해가 생길 거 봐 가지고 한마디로 엑스엑서들이었습니다. 엑스엑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전편을 통해 가지고 임진난이 터지든지 병자호란이 터지든지 이런 병인양로가 터지든 간에 다 배우고 고관대작들은 다 뭐죠? 식솔들 이끌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규명하면서 어쩌면 이 민족의 dna가 이렇게 변한 적이 없을까 이렇게 불변일까? 지금도 여러분들 나라에 녹을 먹거나 지위가 높은 친구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 사악함과 여러분들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가 부정선거로 고착화되는 것이 여러분 다 힘을 다하고 있는 것.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병 걸릴 일인데 그래도 뭐 세상 사는 것이 다 아침 안개 같은 거고 풀 같은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선거관리는 열심히 조작해 가지고 더불당한 게 표를 다 드려준 겁니다.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이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했겠습니까? 이게 이런 시진핑 선관위가 했겠습니까? 뭐 외세 개입 이거는 다음 일이고 이거는 내부자 소행인 겁니다. 내부자들이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제주도 인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여러분들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이 강원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춘천. 어제 여러분들 사례가 춘천 원주갑 원주월 강릉 동해 삼척시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재 속초 태백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해킹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만든 증거입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께서 다 뭉개고 가시겠다는 것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거는 언모론이고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검사들이 평생 동안 녹을 먹으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다 그냥 정치 검사한 겁니다. 내가 일찍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 검사들이란 것이 아닌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 뭐죠. 죄도 만들고 없는 죄는 뭡니까 부풀리고 그냥 봐주고 싶으면 뭡니까 죄도 뭡니까 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된 건데 이제 그전에 여러분들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또 어떤 시기한 부재자 투표를 얼만큼 조작했는지가 또 나오겠죠. 나라가 참 이렇게 바뀌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앞날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저는 산급 부정이란 문제 이 문제뿐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앞으로 국채는 보존할 수 있을 건지 외침이라고 당하면 이 나라가 건세할 수 있을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진핑 작품도 아니고 김정은 작품도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선관위 작품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있죠.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이 다 일치합니다. 춘천 김진태 플러스 5.65 마이너스 5.98 플러스 0.32 아마 여러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거의 뭐죠 플러스 5.97이네요. 5.97하고 마이너스 5.98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작을 여기에 강원 원주월의 더불음지당 송기현 씨는 350표 차이로 여러분들 승리했는데 조작을 한 5%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작에 가진 국회의원 배치 단 거겠죠. 여러분 이런 선거를 현재까지 밝혀진 건 2016년 관내 사전투표도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한 것도 예외가 없이 다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이게 여러분들 원주월이지 않습니까. 원주월. 여러분 이게 또 광릉시 이건 조작하지 않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해 삼척시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들 김진태 후보가 나왔던 춘천시는 전에 소개를 한 거죠. 이 당시에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이 두 분입니다. 이 소위 김용희 씨 김용희 씨죠. 김용희 씨 2014년부터 아마 16년 무렵까지 사무총장을 했을 겁니다. 김용희 씨가 있을 동안에 대부분 사전투표 제도가 2012년부터 다 바뀌죠.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은 다 알 겁니다.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요즘엔 그림을 어쨌든 잘 살겠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선거를 만지더라도 다 잘 사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민경욱 전 의원 컷오프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이미 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민경욱 전 의원이 참 마음이 아플 텐데 그래도 꿋꿋이 그냥 통보받자마자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하네요. 페이스북 공병호 tv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의 입장 발표를 간밤에 유튜브로 내보냈습니다. 방금 전 국힘당 공관이 발표해서 제가 인천연수구을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진용, 민현주, 김기흥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100% 패배할 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제가 경선 주자에서 제외된 원인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면접 때 굳어진 제 추측대로 면접 마치고 나서 민경욱 전 의원이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의 부정선거 운동 경력 때문에 제가 제외된 것이라면 커다란 명예로 생각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론이 부정선거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론이 부정선거를 덮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론이 부정선거 은폐대일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보수 정당이 없는 겁니다. 그 입장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다 덮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저지른 자와 은폐하는 자가 모두 다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고착화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다 동의한 사건이 이번에 민경욱 목을 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냥 이제 제도권을 통해 가지고 선거 문제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7% 정도가 그래도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있으니까 국힘이 저렇게 폼을 잡고 다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다 하시면 78%고 올바른 결정이다 하는 사람이 17% 정도가 여전히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경선 탈락이라는 것을 한번 그냥 기사뿐만 아니고 제가 한번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예상 가능한 일이었는가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예상 가능은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크게 산전을 하지 못했지만 경기도지사 선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강용석 후보가 출마 무소소로 출마했습니다. 그 선거 데이터를 사후적으로 분석해보게 되면 다른 후보에 비해서 김은혜 후보는 한 5% 정도를 빼앗겼고 강용석 후보는 50% 정도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선출직 공직자로 입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선거 문제를 거론해서 안 되거나 선거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그냥 콕 찍어서 낙마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도 민경욱 후보가 과연 경선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반 우려 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선거 부정을 다 은폐하는 대열에 선겁니다. 그 대열에 국민의힘도 서고 한동훈 씨도 서고 윤 대통령도 다 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냥 기대를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의 경선 배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이분처럼 아주 극명하게 세상에 드러낸 경우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사기를 저지른 자 선거 사기를 은폐하는 자가 모두 다 합하여 대한민국에서 선거 사기가 제도화 호착화 되는데 힘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권 언론이나 사법부를 통해 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이 상태도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북한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북한은 내놓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뭡니까 그냥 속이면 사는 것이죠.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규 과거의 사회시민수석이 내 앞에서는 부정성 그 부자도 꺼내지 말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나 사람이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2년 넘게 윤 대통령께서 굳게 그 문제에 필사적으로 입을 다무는 이유가 다 여러분들 그냥 합하여 악을 만드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 조금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인 남자의 생각이랑은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이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싫으면 대들든지 실제 그렇게 못하면 그냥 죽어서 지내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베네수엘라 꼬라지가 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선거 부정이 그냥 일상화돼서 그냥 정해주는 대로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러면 뭡니까 9천억 예산 쓰지 말고 그냥 선거관리비원회가 아니고 선거결정위원회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때 거기에서 뭡니까 그냥 발표를 매번 선거 말라고 사전투표하고 뭡니까 골치 아프게 뭡니까 표 집어넣고 하냐 이야기죠. 그냥 기계 돌려가지고 이번에는 홍길동 다음에는 인격증 다음에는 뭡니까 신산임당 그래서 발표가 여러분들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2016년 총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10번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언론계 대법관들 사법계 대형로펌들 선관위 행정부 국회의원 모든 데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말씀을 못 하시는 지경까지 다 도달한 겁니다. 부정선거 정우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으면 중증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병이 걸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중증에 걸린 겁니다. 암세포가 전부 다 전의가 돼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여기서 아마 침묵할 겁니다. 그리고 일신의 안의와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완전히 저무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만 계속 발언을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납을 해가지고 결국은 입을 다물게끔 이번엔 나발디트럼 죽이거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육체조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말을 죽이도록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결국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가 나오니까 다수 국민들이 그냥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뭡니까? 제가 볼 땐 대패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우제 치내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는 이미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그냥 발표 사전투표율이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 결정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완전히 전세가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선거를 뒤집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아예 지금 여러분들은 뭐죠? 국힘당 쪽에서 그 문제를 바로 잡을 의지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당 모의 여러분들 받듯이 그냥 그 체제 아예 해서 모의 조금 더 먹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겠죠. 그게 대한민국의 수뇌부가 뭣도 안 봅니까? 악과 타협하고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건국전쟁을 보고 눈물 흘리고 100번 눈물 흘려봐라야 건국전쟁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 여기서 대미를 여러분들 끝장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해 가지고 건국전쟁이 눈물 흘리지만 본인이 지금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참 정권이 박탈당한 거죠. 그런데 박탈당하지 않은 것처럼 체면을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힘이나 더블이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한쪽은 행한자 한쪽은 은폐한자니까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의 여러분들 경선 배제는 국민의힘이 체제 수호를 포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가 선거지 않습니까? 공정선거가 민주주의 그 자체인 겁니다. 공정선거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나발이 어떻고 다 씨버리도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가 공정선거입니다. 공정선거가 자유민주주의고 공정선거 없으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자유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생각하면 뭡니까? 그냥 노예로 살아라 이야기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국힘하고 더블당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한쪽은 행한자 한쪽은 은폐한주자 모두 합하여 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힘당의 여러분들 민경욱 씨를 제거한 거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민경욱 후보가 안 됐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가버렸구나. 정말 모두 합하여 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합하여 악이 되기로 악의 도구가 되기로 그냥 결정을 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선거를 치르겠죠. 국힘이 뭐 선거를 치르든 더블당이 선거를 치르든 그러니까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힘이나 더블이나 뭡니까? 50보 100보인 겁니다. 한쪽은 그냥 뭐죠? 선거사기 치고 한쪽은 선거사기 은폐해주고 했으니까 뭐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경중을 따지면 선거사기를 친 사람들이 조금 더 비난을 받아 있겠죠. 애일음대로 있게 된 겁니다. 선거사기를 모든 대한민국 지배엘리트들이 침묵하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나라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런들 벌 받을 겁니다. 벌을 받는데 시간이 좀 안 걸리겠으면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있고 벌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빼앗은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정당 보수이념을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그래도 대변을 해왔던 국힘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포기해버린 것은 너무나 빼앗은 거죠. 그동안 조짐이 보였지만 그래도 뭐 그까지는 가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정선거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사기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국회의원 몇 명 땀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 진짜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의 지배엘리트들이 나라를 그냥 선거사기시력들에게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내린 그 착한 진단 윤 대통령께서 선거사기시력들에게 나라도 팔아먹고 국민들 그냥 넘겨버린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보니까 박주인 변호사가 그동안 아마 여론조사에서 국힘의 그런 지지를 했던 민경욱 후보가 이제 아마 1위를 했던 것 같아요. 1위를 했는데 어쨌든 국힘당 입장은 이로써 이제 명확해진 겁니다. 모두가 다 합하여 선거를 부정을 은폐하는 쪽에 선 것이고 선출직 공직자로 이러면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단 선거 문제의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다 목을 날리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로써 대한민국에서는 제도권 언론을 통해 제도권 정치를 통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의 경선 배제라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다른 뭐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트레이트 이야기를 하겠죠. 민경욱 후보가 그냥 경선에 배제됐다. 대단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힘당은 군소정당이 안 되겠습니까? 한국의 미래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계시력들이 지배하는 일당 지배체제로 가겠죠. 겉으로는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선거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선거를 특정정당의 선거관리비원회와 여러분들 협력사업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나라가 참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참 안 된 거죠. 이 법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미래는 밝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 부정이 여러분들 고차가 된다는 건 특정 세력이 수십 년간 지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국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그럼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국민들 떴겠죠. 막 뜯어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선거 전에서 이제 국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보수연합 그런 노력들이 있겠지만 그게 또 얼마나 그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제가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말씀드리게 되면 민경욱 후보를 제가 한 것은 그냥 선거는 지금 그래왔던 것처럼 선관이 처분대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이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참 힘들죠.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하고 공기하고 같아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고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다 악의 도구나 수단이나 하순이 되어버렸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영상을 보고 분탕질하지 말라. 총선에서 국힘이 1당을 찾아오는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정신나간 신민들이 있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술문조사를 보고 답을 남기신 거니. 총선에서 국힘이 1당이 어떻게 되나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머리가 부정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1당이 되노. 그게 너무 딱한 겁니다. 비난하기에 앞서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어떻게 1당이 되노.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에 계신 분입니다. 글레이스 초 님이 예전에는 먼 거리를 미국 같은 데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차를 몰고 가서 투표했는데 부정선 걸 알고 나서는 제외국민투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외국민투표의 신청자가 2만 명 정도 줄어드는 예례적인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위원회에 정말 실망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위원회에 실망이 가겠지만 다르게 보면 수뇌부의 생각인 겁니다. 국힘당의 공천위원장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인 겁니다. 그냥 공천관리위원들은 뭐 그냥 거수기 노릇도 하고 하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공천관리위원장하고 당대표회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모든 게 다 장악이 된 거죠. 장악이 됐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또 공천관리위원들은 크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 의견 내봐야 그러니까 전체 대제가 그냥 선거 사기를 은폐하는 쪽에 길을 선 겁니다. 한동훈이 부정선거한 증거가 없다면 자기는 음모론자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던데 그럼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민경욱과 공병호와 도태우와 이봉교와 한교는 음모론자 되는 거고 음모론자는 경선부터 제거할 거고 윤과 한과 선관위는 면제부조 살려주고 4월 10일에는 말뿐인 도장난인 립서비스 정도로 끝내자 이건가? 선거계획안은 선관위에 이미 각본자 나왔을 것이고 생긴 일은 온다 이렇게 했는데 선거결과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선거인 수가 결정되게 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나를 찾아와서 4.15 총선 몇 달 전에 민주당 수뇌부가 최소 160석에서 180석을 계획하고 있더라. 정확하게 163석 지역구 땄지 않습니까? 17석 비례대표 합처가 180석 땄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를 앞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배가 많이 물러졌고 또 일부 사람들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다 침묵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북조선은 공상당이 결정하는 것이고 남조선은 선관위가 결정하는 쪽으로 해서 그냥 남북한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인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한국 사람들의 민도를 미뤄볼 때 너무나 행운이 계속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남 이승만이라는 걸출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응격길에 참전권을 남은 수백 년 동안 투쟁해서 받았는데 그냥 중고 아닙니까 미군정하고 우남 이승만이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쉽게 얻으면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망각해버리거든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말씀의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뭐죠? 쉽게 편하게 얻은 것은 다 망각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면 다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쉽게 독립이 됐고 너무나 쉽게 참전권을 얻었고 너무나 쉽게 자유를 얻었고 너무나 쉽게 미국 시장을 얻었고 그렇게 해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지니까 다 잊어버린 겁니다. 참전권의 나발이고 뭡니까? 내 안께 돈 들어오면 땡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마음이 아픈 것은 보통 시민들의 삶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열심히 사는데 어려워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좀 멀리 넓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뭡니까? 잡탕정책과 제도를 도입해서 점점 옥죄가는 상황들이 보이는데 보통 시민들한테 눈이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데 왜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게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거리를 나가게 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통당하는 거가 그냥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보니까 오늘 여기에 변강님처럼 선거를 훔치면 나라를 훔치는 건데 나라를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 안 한 사람이 다 쓰니까 나라가 도둑질 당하면 또 어떠냐 이야기죠. 국회에는 한 번 더 해먹으면 되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를 가져가면 또 어떠냐 이야기죠. 우리 당이 이기면 되지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죠. 나라가 여러분들 도둑질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갑차갑차갑 사람들이 와 가지고 뭡니까? 아이폰이나 갤럭시 가지고 사진 찍으면 다 최고인 거죠. 보시게 되면 민경국을 배제하는 것을 보니 저들이 마음 놓고 부정선거하라는 신호 같습니다.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로 국짐당이 가망이 없겠습니다.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뭘 바꿨습니까? 중앙선거관리하냐. 이는 그대로입니다. 누가 바뀌었습니까? 사무총장 한 사람 흑계비지 않습니까? 시스템 핵심은 놔두고 변중만 올립니다. 별동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9번에서 다 9번에서 10번 하죠. 너라도 안 하겠습니까? 더욱이 독이 오른 건물인데. 10번 하죠. 11번 하나. 11번 채네. 화끈하여 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공박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선거에서 하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3만 7771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화끈하여 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의 득표율 격자 17표를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또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윤 대통령 눈이 시뻘게 살아 있는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의 보수 색조가 가장 강한 울산 남구나의 구청의 기초위원도 뭡니까? 조작을 해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망가고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뭘 느낍니까? 너희들은 꼼짝할 수 없어. 우리가 선거를 아무리 조작하더라도 너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잖아. 국힘당 이야기할 수 있어? 김기현이 이야기할 수 있어? 윤 대통령 당신 이야기할 수 못하잖아. 찍소리 못하잖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해도 조작이 여러분들 새벽에 다 밝혀져도 다 대통령들도 입을 다물고 다 입을 다물고 그다음에 띵가띵가에 뭐가 나왔습니까? 인요한 씨 데리다가 핵심위원회에 굳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 넘어간 겁니다. 접수를 한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4.15 선거에서나 지난 강수구청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에서 꽃백이 이상 패한 것은 국힘당 내부에 어느 한 사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만약 이번 선거에 또 그렇게 나오면 나라가 절대 안 납니다. 국민들이 저항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이 배가 불러가지라면 절대 저항을 못하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한다고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저렇게 입 못 담윱니다. 국민들이 저항한다고 생각하면 한동훈 비상대책이 업무론이 어떻고 증거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국민들 한마디로 발싸게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겠죠. 마음대로. 어마어마하게 안 하겠습니까 꼭 당해봐야 아냐 이 이야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당하고도 정신을 전혀 못 찢는 그게 뭡니까 그냥 바로 뭐죠 이것이 예고편입니다 뚱땅땅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4.15 총선에 뜻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거침없이 할 것이고 저는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는 건 아지만 절대로 그 문제 터치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상관위 제2 여러분 화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찍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메시지가 뭡니까 아니 저 알지만 뭡니까 화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한동훈 씨 여러분들 세 번째 도장 찍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 절대 더 이상 성관이 문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동안 해 오시던 대로 화끈하게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10년 이상 정도 작가로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타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유추해내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온 거죠. 글을 쓴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 민경욱 전 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주 새로운 일은 아니고 예상했지만 그래도 저 양반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과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상한 대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냥 많은 분들은 눈에 보이는 민경욱 후보가 제거된 것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오늘 공병호 tv에서는 다른 방송과 달리 민경욱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한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바로 4월 10일 총선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한번 정리정돈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방송의 기치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대세에 편성하지 않고 제가 사과하고 성찰하고 판단하는 것을 전혀 사심이 없이 여러분들이 여과 없이 전달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합해져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미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데 그런 유익한 정보와 지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까 또 새로운 열들이 계속 열리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자유애국 시민들이 한국 역사 전편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민초들이 일어섰습니다. 민초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섰지 고관대작들이나 권문세가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 참 뼈아픈 부분이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적나라나 한국사회 전편에 흐르는 그런 배경음악 같은 부분들이 항상 민초가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고 고관대작들은 항상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쩌면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항상 관찰했던 그 유전자와 같은 그런 특성들 민초들은 늘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간장을 태웠지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고관대작들은 항상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고 일가의 이름지 영화를 구했던 것 그 한국사 전편으로는 우리의 유전자와 같은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똑똑히 목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낙담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결국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고 국민들이 대들고 국민들이 외치지 않으면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가 없고 우남 이승만이 그토록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다시는 노예의 몽예를 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그냥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깊이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병호 tv와 함께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대비하는 그런 노력의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다시의 새 내용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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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